이번에는 서북구에 위치한 불당동 상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천원 IC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아산역과 KTX 천원 아산역이 차량 7분 정도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계양면적은 77.1제곱미터고요. 전면적은 38.37제곱미터가 되어 있고요.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으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규모고 특징이 바로 북쪽 라인에 산업단지가 있고요. 동쪽과 서쪽 라인에 아파트 대단지가 또 형성되어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중공 22년 6월에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3,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이고 위쪽 백석동이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과 아산역 있죠. 1호선 아산역과 KTSSRT가 정차하는 천안 아산역 차량으로 바로 7분입니다. 직선 거리,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호선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잡아야 되는 부분들 천안 아산역까지는 한 1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라인에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배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당히 큰 상가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상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형 상가이기 때문에 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작은 상가 같은 경우는 4차선 이내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 6차선이 되면 횡단을 못하기 때문에 단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상가인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쪽에서 상권이 있는 분들이 6차선을 물론 횡단보도가 잘 되어있으면 건너긴 하겠지만 쉽게 건너지지 않고 물론 2차선이면 그냥 무단횡단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권이 이용하기 좋은데 8차선 같은 경우는 횡단을 하기는 어렵겠죠. 상당히 또 횡단보도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대신 차량으로 이동하기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면 차량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8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굵직한 큰 규모의 상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옆에 백석동 일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한 4천 년 세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서쪽 라인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대 수 있는 단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지금 한 8천 세대 거의 8천에 9천 년 세대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천안시청이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천안시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든 다양한 지역들의 시위, 군국을 보면요. 시청 인근이 상권들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도시 들어오면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상권이 여기가 좀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바로 종합운동장 자리 잡고 있다는 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지금 산업단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업무 시설이나 또 상업 시설 이용하실 때 바로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백성 농공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일반 산업단지와 함께 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굵직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배우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호자로 넘어가면 당진 아산국도로가 2021년도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진 아산국도로가 계통이 있다고 하면 이 아산 아이씨가 있고 서천원 아이씨가 있는데 이 라인 남쪽 라인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신도시 오른쪽 라인에 불당동이 위치했기 때문에 당진 아산국도로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한 호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어찌보면 집값 상승을 올리고 아파트값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 또한 어원전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원입니다. 천원이 미래의 모빌리티가 선정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라인에 조성되어 있고 아파트 대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조성되어 있는 게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후보지가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아예 모빌리티로 해서 특화된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가치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산 신도시 센트럴 시티가 25년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쪽 라인에 아산 신도시 또 아까 말씀드린 배방이 있었지만 탕정과 배방이 어울려서 옆에 아산 신도시 센트럴 시티가 또 완공이 된다면 바로 불상동의 상권 또한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배우 수요를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건물 특징을 보면요. 실제 건물에 다 들기면 상가고 실제 비어있는 상가 많은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 가보시면 한 50% 정도 한 48에서 50% 정도가 이미 입점이 완료가 됐습니다. 입점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옆에 구름다리가 있죠. 구름다리가 이 옆에 지금 팔자선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고 끝에 이제 우리가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 구름다리 바로 옆에가 종합운동장 천안시청 쪽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천안시청 계신 분들 식사하러 넘어오시기도 하고 관련된 종사자민도 많이 평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차랑 가깝게 아까 주차 가능하다고 했죠. 산업단지나 이쪽에서도 밥 먹으러 식사하러 점심시간 가보시면 평일에도 상당히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팔자선 대로변에 굵직하게 크게 큰 규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큰 규모로 되어 있는 상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오늘 소개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층 상가 1층 상가 보통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1층 같은 경우가 아까 사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층이나 2층이나 3, 4층이나 다 이제 특색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우리가 히트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관이 멀티플렉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상가가 좀 운영될 수 있는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 분위기를 보면요. 인근에 이제 상가가 바로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름다리 약간 옆에 있었죠. 구름다리에서 찍었을 때 이 종합운동장과 그 다음에 옆에 천안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들이 백석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후 수업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예상 매매가는 4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보증금 3천 원이 때 월 1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뭐 대출 활용한다면 1억 8천만 원 정도도 이제 임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 안에 뭐 시집이기까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도 지금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주말에 가보시면 상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인근 배후 수업을 가실 물론 탕정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옆에 불당동 일대도 상당히 상권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당히 상당히 복잡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임장할 점입니다. 진짜 실제 여기 상가가 위치가 뭐 모퉁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유동기가 많은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아니면 또 현장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